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간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오늘 3편에서는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에 이어서 함께 우리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3편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좋은 마취통증의학과의 김병화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많이들 경험하시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노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즉 허리의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약간 허리 통증이 있거든요.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척추관이라는 것은 이 모형을 보시면 척추 뼈와 뒤쪽에 있는 뼈 사이에 있는 터널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으로 지금 이 노란색이 신경인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안쪽에 있는 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많이 저리거나 걷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파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앉아 쉴 때는 괜찮은데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만 증상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음... 네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 신경들을 누르게 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선천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척추 주변의 관절과 이 관절들을 연결하는 인대들이 점차 두꺼워지고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들면서 뼈 근처에 이제 곁뼈들이 자라나서 안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척추관 협착증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나요? 음... 네 척추관 협착증 또한 다른 여러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보존적인 치료들을 먼저 시행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여러가지 시술 등을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경막의 공간 즉 이렇게 신경 근처에다가 좀 넣어줘가지고 부어있는 것을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을 좀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주사뿐만이 아니라 카테터 즉 관을 이렇게 넣거나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육착 제거제 같은 약물들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주변 구조물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부어있는 것과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신경이 안쪽에서 눌리는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한 시술로는 이제 내시경으로 디스크 감압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그리고 이제 추강공 이 공간을 풍선을 넣어서 좀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풍선확장술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보존적 치료 및 이제 가볍게 걷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을 이제 꾸준히 2, 3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고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들거나 협착증이 이제 눌리는 게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근력이 다리 쪽으로 빠지거나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좁아진 척추관을 주변 조직이나 뼈 일부분을 좀 떼내서 넓혀주는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떼낸 범위가 좀 많을 경우에는 이 척출뼈 자체가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여러 레벨의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유압술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척추관 협착증도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질환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써서 무리가 누적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나 주변 구조물들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을 정도로 좀 가볍게 이렇게 걷는 운동. 조기. 네. 맞습니다. 수영 같은 것들이 허리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고 이 외에도 이제 근력운동 등을 통해서 허리, 근육 자체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며 간신욕 같은 것도 주변에 좀 혈류 공급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한두 번의 치료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질환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는 질환이란 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 계속 계속 꾸준하게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같이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4편에서 무릎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4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